자, 24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. 표는 원소 X의 동의 원소에 대한 자료고요. X의 평균 원자량은 M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00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평균 원자량이 M 플러스 2분의 1이다라고 했는데 자, 이거부터 한번 잡아볼게요. 존재비부터 한번 잡아볼 건데 자, 그러면은 M짜리와 그 다음에 M 플러스 2짜리가 있는데 그런데 평균이 M 플러스 2분의 1이다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자, 이렇게 되겠네요. 2분의 3 그러면은 1대 3이니까 결국에선 존재비가 3대 1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염소겠죠. 그래서 자, 자연계 존재비율은 75%에 25%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A는 B보다 크다? 옳은 질문이죠. 그죠? 옳은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계산도 필요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자, 원자랑 M짜리랑 M 플러스 2짜리가 있는데 평균이 M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건 결국에서는 M에 더 가깝죠. M 플러스 2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랑 M짜리가 더 많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계산도 필요 없었던 지문이네요. 그 다음에 미은. 역시 사실 이것도 계산이 필요가 없는 건데 자, 여기 들어있는 양성자수랑 여기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어차피 하나당 양성자수는 똑같습니다. 그쵸? 근데 1g에 M 플러스 2짜리 X면은 얼마? M 플러스 2분의 1몰이 될 거고요. 그치? 1g에 M짜리면은 M분의 1몰이 될 겁니다. 양성자수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여기에 존재하는 양성자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 존재하는 양성자수를 곱해줘야겠지만은 결국에서 양성자수는 같기 때문에 지워지게 될 거고요. 정리하면은 그냥 결국에서는 M분의 M 플러스 2가 되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크다. 옳은 지문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몰에 여기 들어있는 양성자수 분의 1몰에 여기 들어있는 양성자수 근데 양성자수는 동의원소니까 어차피 똑같죠. 그쵸?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1이 되겠네요. 그래서 디그틀린 지문답은 3번 되겠습니다.